자이언트 스텝 공포에 국내 증시가 파랗게 질렸습니다. 삼성전자 등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저점을 새로 썼습니다. 반면 화물연대 파업 종료 소식에 현대차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가 1.46% 상승한 17만 4천 원을 장을 맞췄습니다. 기아차도 0.14% 오르며 빨간불을 켰습니다. 현대차는 장중 4%, 기아차는 2% 가까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소식에 차량 물류난 차질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8일 만에 집단 운송 거부를 풀고 물류 수송을 재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4일째 52주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며 코스피가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운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1년 7개월 만에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파업 종료 소식에 자동차 업종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더해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멘트주와 물류주의 주가도 화답했습니다. 고려 시멘트는 1.27%, 태웅 로직스도 2.9% 올랐습니다. 한편 지난 8일간의 총파업에 자동차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업계가 입은 피해액만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마캐스터 Việt